네 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인정빈입니다 인정빈이 엄마 유사라입니다 엄마 한 2주 만에 오셨나요? 한 달 만에 또 오셨나요? 거의 한 달 만에 우리 어머니를 오늘 한 달 만에 또 모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혼자 하는 방송이라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 주부 구단이시잖아요 주부 구단 한평생 전업주부가 지갑이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주부로서의 조언 같은 거나 또 아톰한 후라이팬을 왜 사야 되는지 주부의 입장에서 제가 백날 20대 중반이 떠들어봤자 신뢰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순명나게 섹시언님 쉬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제 친구가 고등학교대 럽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희 어머니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상품은요 바로 독일의 주방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 고맙습니다 아톰한의 후라이팬을 준비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들어오시자마자 무궁화를 안 봐 생라니 쇼핑님께서 생라니 쇼핑님께서 어머니 안녕하시냐고 섹시언님 네 고맙습니다 와 저희 어머니 말을 못하세요 저희 어머니 말을 못하겠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아토마 후라이팬 말고 평상시에 후라이팬 보실 때 어떤 거 많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재질이 일단 괜찮은가 여기가 스테인리스를 기본으로 해서 잘 해줬나 그걸 보지 왜냐하면 이 테프론 코팅이 코팅이 되어 있으면 어쩐지 이게 벗겨져서 내 입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실어서 무쇠나 뭐 스테인리스 재질만 있는 거 막 찾고 싶어 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테프론 코팅이 되는 거는 200도씨에서 이 휘발성이 다 다 나가는 거야 아 그런데 이거는 무려 이 테프론 코팅 작업을 400도씨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는 항상 그럴 때 고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네 아 무쇠이거나 네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것만 좋아했어 그런데 자일랑 코팅이 올랐다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이걸 사시겠어요? 그렇지 이게 벗겨져도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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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불쏘막을 형성하고 있어서 네 눌러붙거나 어머니 너무 주부들로서 얘기하면 되는데 넘나 지금 하지 않는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 않는 그렇다는 거지 아 어머니 고맙습니다 지금 민기대가린님께서 손님 지금 두 분 세 분 계시는데 네 어머니 설명 차 어머니 설명 너무 장부했나요? 네 지금 아터만 직원이 온 줄 알았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길래 설명을 아니 그래서 하여튼 저도 엄마 코팅 기존 이런 테프론 코팅 같은 거 사용할 때 제가 막 벗겨진다고 엄마 벗겨지고 후라이팬 버려야 된다고 맨 그랬잖아 진짜 아주 밥솥이고 후라이팬이고 약간 노이로제 걸릴 뻔했어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지금 자일랑 코팅으로 사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 제가 들고 있는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마음대로 굴게 줘도 키스가 진짜 안 나거든요 한 번쯤 당겨주세요 그렇지 하나도 안 나요 엄마 어때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엄마가 깜짝이야 엄마가 아니 보여줘야 된다고 아니 저 보여줘야 된다고 신기할 거 엄마가 먼저 벌려 하고 이렇게 방금 해본 지가 오래된 거 저희 어머니가 신기하셔가지고 지금 카메라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엄마가 먼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진짜 기사 안 났죠? 근데 이게 스테인리스 재질이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스테인리스로 바깥에다가 지금 자일랑으로 어머니가 고개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코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놀라셨다?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어머니가 지금 너무 신기해서 놀라셨대요 전화가 금치 못했어 전화가 금치 못했어 네 어머니 승희님 어서 들어오세요 진짜 어머니 안녕하세요 놀랐죠? 엄마 그리고 엄마 지금 약간 디자인도 엄마 이거 처음 봐 그냥 주부랑 달리 디자인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예쁘게 와 라랄라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 엄마 이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유광 처리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세련됐거든요 원래 약간 자줏빛이나 남색 이런 거로 많이 만나보는데 지금 아톰안의 프라이팬은 지금 스테인리스로 유광 처리된 프라이팬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고급스러우면서 주방도 깨끗해 보이는 느낌 주방 자체가 어머 여기가 너무 처음 보는 거 같아 우리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유광 처리로